안녕하세요 강원입니다. 자 오늘 선생님 사진 찍은 지가 오래돼서 이런 사진인데 이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얼굴 보세요. 자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고 있어 감기가 낫지를 않아 수업이 막 계속 있다 보니까 근데 5월달을 보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 얘들아. 근데 우리가 너무 받기만 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. 실제로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어쩌다가 난 TV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쩌다가 광고를 하나 봤는데 되게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너무 엄마 아빠한테도 죄송스럽고 너희도 지금 이거를 기점으로 이 영상은 한 7분 이내로 되게 짧은 영상이 될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한 번만 돌아보고 그리고 그거가 또 다른 계기가 돼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버이날에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지 않고 또 지금처럼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하고 엄마랑 어머니한테 포옹 한번 해드려. 그게 사실은 네 진심이 당했다고 하면 그 어떤 선물보다 클 겁니다. 그 돈 몇 푼 들여서 선물 사고 카네이션 던져놓고 뭐 어버이날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. 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.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네. 근데 우리랑 상관없잖아. 그치. 너 어린이 아니잖아. 선생님도 어린이 아니고. 우리랑 상관없습니다. 어린이는 아니니까 정신 차려야 돼. 5월 5일은 그냥 미친듯이 공부해야 돼. 왜? 유일하게 하루를 풀타임으로 내가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공부의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. 오케이? 근데 이제 웃기는 게 보면 5월 5일은 어린이날 쉬는 날인데 5월 8일은 원래 빨간 날은 아니죠. 그치? 어린이날은 평일에도 쉬잖아. 근데 정작 우리를 낫게 해주신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휴가의 날이 사실은 없습니다. 다행히 이번엔 일요일이었는데. 다행히 오프레인가. 뭐 어쨌든 보자. 어버이날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. 도대체 네가 평생 동안 받아먹기만 했잖아. 그치? 지금 네가 이 인강을 보는 것도 컴퓨터 엄마로 사줬지. 인터넷 돈 엄마가 내지. 네가 집에서 보고 있으면 독서실에서 보고 있으면 그 돈도 어머니가 내잖아. 그치? 근데 엄마가 너한테 무슨 죄를 졌니? 너한테 해줘야 될 의무 있어? 없잖아. 네가 네 친동생 또는 친오빠 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해주는 거에 100분의 1이라도 해주니? 뭔가를 줬는데 다시 안 오면 그거 갖고 싸움 나잖아. 왜 받아 처먹기만 하냐고. 그치? 근데 우리는 평생을 받아왔잖아.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해야 하지도 또 뭔가 내가 그거에 대한 다시 갚아야 된다는 책임감도 사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. 근데 얘들아?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. 그치? 근데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. 효도라는 거? 또 지금 너희들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효도라는 건 극도로 제한적이죠. 네가 뭘 할 수 있겠니? 그치? 그잖아. 사실 지금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어. 그치? 어느 정도라도. 그리고 그래서 내 본분에 맞게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.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잖아.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고 아프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. 그게 최고의 효도일 거예요. 근데 얘들아? 선생님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. 근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작심 3개월. 한 3주라도 갔으면 좋겠어요. 이게 이제 한국이랑 중국이랑 공익광고 공동 캠페인으로 있었던 건데 한국 편에서는 광수 씨가 나왔네요. 어머 그래. 밥 한 번 사주는 친구라든가 선배가 있으면 진짜 고마워. 막 되게 신나잖아. 밥 사준다 하면. 그치? 근데 너 엄마한테 평생 밥 얻어먹었잖아. 그치? 아빠한테 평생 얻어먹었잖아. 그 비싼 거를 아무 대가 없이 얻어먹었잖아. 그래도 엄마가 밥해 주면 뭐라 그래? 그냥 물 좀 줘도 아니지 사실은. 뭐 엄마가 어쩌저쩌고 하면 아 됐고 물이나 줘. 엄마가 네 한여냐? 몸종이야? 아니잖아.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 없잖아.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. 여자친구 있어 본 친구들 남자친구 있어 본 친구들 생일 축하한다고 막 며칠 전부터 머리 싸매고 뭐 해주지? 뭐 어떻게 놀래켜주지? 뭘 어떻게 챙겨줄까? 이런 생각 하잖아. 그치? 근데 부모님 생신에는 어? 어 미안 엄마 생일이었어? 아니면 막 급하게 선물 사가지고 가져다 드리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죠. 되게 반성하게 되더라고. 모르겠어. 너 이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되게 많이 그랬었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.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 5월 8일 1년에 하루밖에 안 되는 날이지만 진짜 진심을 다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머니한테 대단한 걸 해드리자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. 하고 뒤에서 포옹 한번 해드리고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저는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 되겠습니다.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자 부모님께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라는 이 말 한마디 전해보는 그런 5월 8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5월 5일부터 어떻게 보면 황금 연휴라고 하죠. 그치? 근데 우리는 황금 이 연휴 동안에 황금 공부의 시기가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너희가 몇 번 되지 않는 역전의 날 중에 한 번이에요. 앞으로 이런 날은 거의 없죠. 이렇게 공휴일이 붙어가지고 쉴 수 있는 날은 지금이 우리가 또 한 번 점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 열심히 하시고 5월 5일은 어린이가 아니죠.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. 부끄럽지 않게 5월 8일 어머니한테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부끄럽지 않은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될 거고 부끄럽지 않은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고 얘들아 안녕